자 이제 이 팀들 마지막 팀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데요 이 팀들 굉장히 너무 기대되는 팀 기대되는 팀입니다 열정으로 똘똘 망친 똘똘 뭉친 아니야? 똘똘 뭉친 슈퍼 열정! 열정으로 똘똘 망친 열정으로 똘똘 망친 열정으로 똘똘 망친 나 빨간 침 하느라 무서워 아까부터 아침부터 봐왔는데 이 두 분이 많이 싸웠어요 좀 다투기도 할 거 했는데 어떻게 좀 연습하시면서 팀워크는 어떻게 잡았어요? 팀워크는 굉장히 좋고요 사실 이 두 딸을 데리고 딸이라고요? 엄마예요?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친구들과 함께 우리의 슈퍼 히어로인 우리 미주가 걸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그 분야를 저희가 지금 달면서 시켜주고 싶어서 이런 컨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소리 진짜 좋다 저 언니 저 언니 목소리 진짜 좋다 좋습니다 우리 이번에 또 슈퍼 열정팀의 어글리즈 무대에 참가하겠습니다 민조 화이팅! 민조! 오 등발 쫀다 저노래 헬스하다가 렛츠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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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상승 상승! 잘한다! 잘한다! 이곳만 나를 한번 쳐다봐 나 지금 이쁘다고만 해봐 이곳만 나를 한번 쳐다봐 나 지금 또 너무 맘에 가고 솔직히 나는 알 수 있어 나 왜 이래? 나 왜 화목스러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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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나왔습니까? 성명Thanks 과부IA 광고 좀 보고 광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치세요 우리 멤버들의 점수 함께! 이거 중요한데 최종 발표는 MC 린이에게 뭐야? MC 그린은? 최종 발표는 MC 그린이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슈퍼스타 3기자라는 진행과 같은 MC 그린이었습니다 어쨌든 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 길고 긴 하루에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점수 집계 모두 완료되었고요 네 야야 팀은 슈퍼 중량 3등만 뽑으면 돼요, 3등만 1, 2등은 실내 추춤이니까요 슈퍼 목청입니다 뭐? 슈퍼 목청입니다 뭐? 쟤가 대고령 팀인데 어떡해 최종 1등이 바로 슈퍼 파워팀입니다 아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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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밥도 한번 진짜 안 해 지금 eran 엠도그로는 그 다음 태어로 다시 한 Split 뚜폐 손 6 2 11 goed